1. 배틀 캐리와 슈퍼걸스 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배틀 캐리와 슈퍼걸스! 자, 바로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줄줄이 말해요! 줄줄이 말해요? 제가 주제를 던져줄 거예요. 과일! 그러면 그 과일에 대한 종류를 3초 안에 말아야 해요. 과일이야! 하나, 둘, 셋! 사과! 하나, 둘, 셋! 파이리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큰 딸이! 이렇게 돼! 아, 다큰 딸이 안 되는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끊기면은? 탈락! 탈락! 아, 지금 됐어요! 확인할게요! 코코! 파이리플! 여기서 총 3라운드를 할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오케이! 다들 이해했나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공격적으로 출발해요!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이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꿀까베기! 하나, 둘, 셋! 초코파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초코 퍼즐! 여기서 슈퍼와이스 1점! 재밌죠? 재밌죠? 이거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잘 안 나죠? 세금이 안 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오케이! 오케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부터! 하나, 둘, 셋! 인허샤! 하나, 둘, 셋! 강백코! 하나, 둘, 셋! 세븐즈! 하나, 둘, 셋! 세트! 헉! 게리! 걸그룹 이름!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자, 유니! 하나, 둘, 셋! 트와이스! 하나, 둘, 셋! 에펙스! 하나, 둘, 셋! 소녀시대! 레드벨벳! 하나, 둘, 셋! 밀크! 우와! 생각이 안 나! 밀크요? 밀크, 우유요? 우유 가루 축하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보이그룹으로 한번 하세요. 하나, 둘, 셋! BT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엑소! 일급TV!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망치기! 도망치기! 아하! 줄리! 도망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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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캐리팀이 1점을 가져간 걸로 하겠습니다! 1대2!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이걸 얘기해도 좋아요. 뭐요? 벌칙으로 우리 앞에서 노래를 들을 거예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 좋아! 알겠죠? 벌칙이에요! 진팀이 하는 거예요, 진팀이! 네! 이번에 신팀이 합니다. 자, 키밍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코! 하나, 둘, 셋! 미일! 하나, 둘, 셋! 복수와 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음껀 dikk을 VERIFY!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슴! 종아리! 하나, 둘, 셋! 팔꿈치! 하나, 둘, 셋! 목! 자, 크게 추가합니다. 장기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대장! 하나 둘 셋! 콩팥! 하나 둘 셋! 심장! 하나 둘 셋! 간! 하나 둘 셋! 뒤꿈치! 하나 둘 셋! 팔깔어! 하나 둘 셋! 손톱! 하나 둘 셋! 발톱! 이거 발톱! 발톱! 개인기 하나 넘어가 줄게요. 자, 넘어갈 테니까 개인기 한 번 합시다. 알았어요. 어, 카메라 잡고 있죠? 아, 못 찍으라고 지금. 당연히 잡고 있죠. 자, 뭔지 맞혀보세요. 네.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강아지. 귀여워. 잘 맞죠? 오케이, 귀엽다고 하니까 넘어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쉬었어. 하나 둘 셋! 복숭아 뼈! 됐어, 내가 했어! 어? 내가 했어, 처음에! 야호! 다리 바꾸자. 왜요? 내가 이 바꾸고 싶다. 아니, 아니요. 소리 생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캐리팀이 1점! 슈퍼벌즈가 2점에서 슈퍼벌즈의 스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재미있었죠? 다음 영상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보는 걸로 해요 그럼 다같이 한번 밝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렛츠고! 아, 노래가! 노래가 돼? 네! 애기방구 뿜뿜 뿜 경인방구 뿜뿜 뿜 아, 여기 방에! 아우, 냄새 좋아! 내가 키워! 경인방구 뿜뿜 뿜 뿜 아, 잘 못해! 엄마가 바꾸네 뿜뿜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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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s ctor 공인방구 뿜 뿜 뿜 Hall 감사합니다.